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동생의 30억 비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